1. 2. 3. 4. 4. 5. 5. 6. 6. 7. 10. 1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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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해년 황금돼지띠잖아요. 방문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더 많이 오실 것 같고요. 올해는 한 12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